안녕하세요 삼성아재교통박물관 오태진입니다.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라면 역시 자동차 추격신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일명 카츠싱이라고 불리우는 자동차 추격신은 빠르고 아찔한 장면으로 관객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최고로 손꼽힐 만한 자동차 추격신 하나를 감상해볼까요? 이제 고인이 된 쇼인 코네리와 국내에서 홍대 캐서방으로 불렸던 니콜라스 케이지가 출연한 영화 더 록의 자동차 추격신입니다. 육중한 몸집의 험어는 괴력을 발휘하며 샌프란시스코 도심을 질주하는데요. 그 뒤를 쫓는 페라리 F-355와 FBI의 차량들은 산산히 부서지고 나뒹굴며 일대의 교통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사실 최고 시속이 100km 남짓인 험어가 최고의 스포츠카인 페라리와 도심 추격전을 벌인다는 것은 어느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죠. 압도적인 미군의 힘을 상징하는 험비와 그 험비를 민수용으로 출시한 험어는 오늘날까지도 오프로드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여는 남자들의 로망으로 한 번은 타보고 싶은 꿈의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프로드의 제왕이라 불리는 험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험어는 일명 험비라 불리우는 미군의 고기동성 다목적 전술 차량의 민수용 버전입니다. 그리고 그 군용 험비의 조상을 알아보려면 미군 전술 차량의 역사를 살펴봐야 하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군용차 큐별바겐의 기동력에 밀리던 미군은 다급히 다목적 전술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입차를 공부합니다. 개발 및 납품업체로 선정된 윌리스 오버랜드사는 1941년 미국 최초의 살인구동 자동차이자 미군 전술 차량의 뿌리가 된 윌리스 앰비를 선보이는데요. 곧장 전장에 투입된 윌리스 앰비는 이후의 대전기간 동안 맹활약하게 됩니다. 윌리스 앰비는 당시 군에서 지프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불렸는데 이 지프라는 이름은 당시의 인기 만화 꽃바위에 등장하는 요술강아지 유진더 지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고 다목적 전술 차량을 뜻하는 제너럴 펄포스의 약자 GP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윌리스 오버랜드사는 이를 활용해 지프를 정식 상표로 등록하였고 1945년부터 민수용 지프 CJ 모델을 생산하며 오늘날의 지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군의 지프는 이후 M38, M151 머트 순으로 대체되며 40여 년간 세계의 크고 작은 전장에 투입됩니다. 한편 첫 지프의 생산업체인 윌리스 오버랜드사는 1953년 카이저 모터스에 합병되었고 이후 1970년에는 아메리칸 모터스에 인수됩니다. 아메리칸 모터스는 민수용 지프를 꾸준히 생산하면서도 같은 기간 자회사 AM 제너럴을 통해 계속해서 미군의 전술 차량을 납품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79년 미군은 과거와 달라진 현대전의 요구에 부응할 새로운 전술 차량의 개발을 계획합니다. 미군에게 지프를 대체할 새로운 전술 차량은 세계의 어느 지형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깊이가 있는 하천도 통과할 정도의 도각 능력 등 미군의 까다롭고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업체 간 치열한 경쟁과 오랜 개발 기간 끝에 1983년 AM 제너럴이 미군과 최종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새로운 전술 차량, 헌비를 세상에 선보입니다. 헌비라는 이름은 고기동 과목적 전술 차량의 알파벳 약자인 HMM-WV와 유사하게 발음되어 지어졌다고 합니다. 헌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내구성, 오프로드 성능을 자랑하며 세계 곳곳의 전장에서 맹위를 떨쳤습니다. 특히 걸프전에서의 모습이 CNN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미군의 새 아이콘이 되었죠. 한편 승승장구하던 헌비와는 달리 제조사인 AM 제너럴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헌비를 민간에도 판매할 것을 계획하였고 그 결과 1992년 헌비의 민수용 버전 허머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는 쉽게 접근할 수 없던 헌비를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헌비의 민간 판매를 애타게 기다렸던 영화 배우 아놀드 슈알씨 제너거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허머를 구입하고 애용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첫해 생산된 허머는 미국의 고급 백화점인 리만 마커스의 마케팅으로 316대만 한정 생산되어 이후 아주 희귀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빨간색 허머는 리만 마커스의 한정판 모델 중 225번째로 생산된 모델입니다. 이후 회사 사정으로 AM 제너럴의 허머는 GM의 허머로 아메리칸 모터스의 지프는 크라이슬러의 지프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허머와 지프 두 브랜드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하는데요. 2002년 크라이슬러가 허머 H2의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지프 특유의 7슬롯 그릴과 흡사하다며 GM을 고소한 사건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허머의 그릴 디자인이 지프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혼동할 염려도 없다며 이 소송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허머와 지프는 미군 전술 차량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고 아메리칸 모터스라는 한 지붕에서 자랐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허머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기술편에서는 허머의 능력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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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